흐음 시라풀트 4122개 어디 이거? 그나저나 총을 먼저 줘야 될텐데 이 딱 총 핸드껑? 총 주고 핸드... 하나 아 총이 하나도 안좋아 쓰읍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건너편 끝에 한층쯤 있는 거 있잖아요. 에이 저 엄프랑 더블 배럴 어 여기 임신룩 있어요 임신룩 쓰시죠? 네 고춧가루 아 발소리 진짜 하나도 안들린다 오 이쪽 와 이쪽 와요 네 어느 쪽으로 와요? 길 건너? 한 명 기절 왜 이렇게 기절이었어요?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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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 아 저쪽 이쪽 끝에서 두 명이에요 네 첫 번째 집이요 제가 핑 찍은 집 우측으로 붙었어요 저쪽 저 2층 저는 여기 2층 올라가서 올라갈게요 아 하나 더 여깄어요 여기 저 볏짚 볏짚 여기 노란핑이 한명 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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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걔 친구인가봐요 얘는 오케이 샷 둘다 사망 오오 저기 저기 이거 사망탕 사망탕 전 네 저는 제가 저쪽 파밍하고 올게요 얘네 죽은 애들 파면 어디서 죽었지 네 화면 그 띠면서 하나 들어갔는데 그쪽쪽에서 윗방향 쪽 왔다 갔다 나갔다 치닌다 좀 어디였죠 한 명 시체를 못찾겠어요. 한 명 기절. 유엔 1층에 들어갔어요. 여기 혼자요. 1층에 들어갔어요. 2층에 들어갔어요. 2층에 들어갔어요. 2층에 들어갔어요. 2층에 들어갔어요. 2층에 들어갔어요. 슈트 한 번 더 넣어보셔야 되네 하나 기절 둘 다 사망 M4있니? 오케이 M4 아 얘 대박이다 내가 원하는 건 다 갖고 있다 M4, 사이가 저쪽은 다 방향 아닌가요? 저기 죽이는 게 하나는 시체를 못 찾았어요 제가 타고 있어요 그 그 밀집 쪽으로 뛰어놔? 네 네 필요하십니까 사비를 하나 여기 있을까요? 네 네 개머리판 있어요 네 개머리판 있어요 네 개머리판 있어요 아니 배율이 없냐 사비를 한 번 다 도착해 사비를 하는 거 네 그쪽으로 한번 가 주세요 네 왜 하나도 안넣지? 뭐야? 사망 사망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지에요 네 저거 어떻게 하든가 저 135요 아 알겠습니다 필요한거 있으세요? 아니요 네 바로 앞이니까 뛰어가면 돼 네 왜 꽂힌지 아무도 안주 아 생각 안맞네 가방은 안먹었구나 내가 근데 아까 밀밭 쪽에 총설이 났었어요 아 아 차 없으면 안되겠네 차 고집 확인해 볼게요 어 있다 다시야 아 내 터뜨려 놨어 아 아 하나씩 다 터뜨려 놨어요 나쁜 녀씨 악말하네 야 이게 총 빼고 겁나 달려야겠다 두피하고 빼야겠네 네 잠깐 잠깐 여기 여기 요 앞에 두명 팔각정에 두명 팔각정이요? 네 네 팔각정 팔각정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2층에 길리 슈트 와 으응 길리 슈트 안돼요? 한명 길리 슈트에요 아 2층으로 저기로 쬐네 교회로 쬐어요? 네 확인하고 근데 우리 얘네 잡아야 되는데 네 잡아야되요 여기 있어요 아 총알이 떨어졌어 아 둘다 개딸피 아 멀리 계셨구나 응 얘네인데 개딸피 어? 어? 아닌데요? 응? 그새 치료했네 어? 파밍하고 있었는데? 응 씹 아 아깝다 내방을 박았는데 저를